지금 저의 방에 원숭이가 침입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제가 그럼 몰래 원숭이를 잡으러 가겠습니다. 원숭이인가? 닌자 거북이인가? 닌자 거북이가 잡았다 요 놈! 이제 원하시는 팬케이크와 보드게임? 보드름이 보드게임이거든요. 빌레스프레임이 되었나요? 우와, 기초 부속도. 바다 위에 도서관에 오신 것을 잊으십니까? 아동코넛이 오신 것을 잊으십니다. 다시 했습니까? 네. 잠시만요. 배에 또 큰 배가 하나 붙어있습니다.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배를 타고 탈출하면 되겠습니다. 비장대표 훈련은 우리가 한번 할 거잖아. 저 배도 엄청 커. 진짜 안전할 것 같아요. 광고안은 거기에서 탈 수 있을까요? 광고안이겠지. 보려고 먼저 타야지. 한 번 더 할 수 있겠어? 한 번 더 할 수 있겠어? 한국사람이 오신 것을 잊고 있어요. 네. 여기가 오신 것을 잊고 있어요. 제가 도착했어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. 한국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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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국에 오신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. 한국이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. 한국. 내가 어릴 때부터 타이타닉을 타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아주 빨리 이루어진 것 같아요.